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저 핸드폰이 여기 뒤에 있어요 어디요? 댓글 여기서 읽겠습니다 어휴 잠깐만요 제 핸드폰이 아닌데 와이파이 열면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 오늘이 아직 30분 전이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11월 15일 제 생일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일단 초를 붙여놨으니까 먼저 저 혼자 불러야 되나? 이거 보고 계시면 방에서 같이 불러주세요 아니다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처음 부를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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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피 베드 데이 제이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코 케이크 초코를 일단 좀 좋아하고 초코 케이크 나이 잠깐만요 묻혀서 잠깐만요 제가 초코 케이크를 좋아해서 이렇게 초코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나이 나중에... 아 잠깐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케이크에 붙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코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멤버들이 오기 때문에 같이 먹을게요 왜냐하면 뭐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스포를 당해가지고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먹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방금 콘서트를 마치고 왔어요 저희 토큐? 아닌데? 이름 까먹었다 네 그 콘서트를 마치고 왔는데 오늘도 제가 또 운이 좋게 희승이 형처럼 희승이 형 이제 희승이 형 생일에서도 이렇게 콘서트를 했었는데 저도 너무 운 좋게 이렇게 생일 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엔진분들이 좀 축하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미있게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생일 V LIVE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댓글을 한번 봐볼게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요코하마 맞다 요코하마 요코하마에서 방금 이제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 I hope that day, bro 그리고 혹시나 오늘 저랑 같이 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엔진분들도 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만약에 저랑 같이 생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케이크를 한번 놓고 보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는 일단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예요 제가 초콜릿 케이크 굉장히 좋아해서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 분이 있으시니까 여기는 지금 일본이에요 저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이예요 한국은 1,000 대학에서 1,000 대학에서 1,000 대학, 2,000 대학에서 1,000 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일단 콘서트를 방금 하고 왔으니까 잠깐 제 입겠던 점을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일단 생일 축하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걸 떠나서 일단 너무 무대를 많이 즐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너무 저희 다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랑 펠릭스 말이 맞네요 생일 축하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저희 또 가지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어서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저는 뭔가 눈에 담으려고요 이제 당분간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못 올 거니까 최대한 눈에 담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일 담고 있지만 네, 매일 진짜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날 즐거운 날 즐거운 날 그리고 뭔가 제가 트위터 이런 거 많이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런 이벤트나 카페 이런 카페 같은 생일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 너무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제가 제가 사실 짜라 탈 때 조금 물컥했거든요 그냥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과 그런 걸 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뭔가 무슨 감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일단 좋아 약간 읊걱했는데 그냥 뭔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내게 생각하면서 진짜 앞으로 그런 사랑을 뭔가 잘 약간 뭐 많이 보답하는 그런 가피스 그런 제이크가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걸 느껴요 요즘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음 음 음 음 음 아 저거 되게 솔로 V LIVE 오랜만인데 뭔가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콘서트 끝나면 항상 저는 좀 이런 거 같아요 되게 되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콘서트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약간 하는... 뭐라 하지? 이렇게 좀 받기도 하지만 쓰러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끝나고 나면 갑자기 되게 조용해지는 느낌? 그냥 뭔가 약간 이제 콘서트장 떠날고 차에서 오는 길이 된 저는 되게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임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은 없지 냄새 진짜 좋다 너무 많이 먹었죠? 너무 많이 먹었죠? 너무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이렇게 먹었을 때 다크로우무스 그리고 이 메시지 보면 링크라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조금 말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되게 뭔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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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감정이 지금 뭔가 느끼게 됐네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그리고 막 선수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 이런 거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봤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약간 힘이 됐다 약간 뭔가 제가 그렇게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응원해주고 뭔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게 되게 뭔가 신기하긴 하고 진짜 힘이 너무 많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엔진 분들한테 많이 말하지만 되게 엔진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그게 큽니다 약간 힘이 많이 돼요 진짜 사실 지금 진짜 인생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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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진짜 엔진 말고는 없다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되게 그게 그냥 진짜 항상 많이 힘이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꼭 진짜 꼭 보답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아직 아직 보답을 다 못해드렸다면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최대한 다 보답해드릴게요 너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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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너무 친정함 초콜릿이 제 favor이셔야 되는데 초콜릿이 제일 좋아해 냄새가... 냄새 진짜 좋아 멤버들이 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맞다 이거를 지금 다른 방에 있지만 제가 니키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컨셉 끝나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잠옷을 선물해 주셨는데 딱히 마치 잠옷이 없었거든요 제가 딱 해가지고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꾸 배려가는데 엄청나게 파인 그 옷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이거... 이 VM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콘서트 실제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꼭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각 나라 최대한 다 갈 수 있고 빨리 만날 수 있게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어요 인정해 되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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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내일모레 내일모레인가? 제가 며칠 뒤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걸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중요한 시험인지 알기 때문에 공부하신 만큼 제가 말했던 적이 있지만 공부와 노력은 배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 공부를 해줬던 그 만큼과 그런 것들을 믿고 긴장하지 말고 진짜 꼭 잘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어제 학교 다니면서 시험 앞에 시험... 아니 며칠 뒤에 시험 있으면 되게 떨리고 뭔가 그렇게 기분을 잘 알거든요 되게 잘...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딱 들어가서 펜을 잡고 이렇게 심호흡하고 잘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ㄴ하니 실제 일단 진행해 주세요 아니... 이제 동일이 아니... 근데 댓글 중에 막.. 그렇게 되게 힘을 많이 받는다 막 막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는데 힘이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뭔가 약간 볼 때마다 좀 너무 울컥거린다 그런 느낌 왜냐면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반대로 제가 힘들거나 다른 때마다 저는 NG 보다 할 때 진짜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뭔가 많이 힘이 됐다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거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제가 노력할게요 정말 힘이 될 수 있게 지금 너무 약간 릴라엑스한 느낌인데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콘서트를 진짜 너무 텐션... 너무 텐션이 높이 약간 한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기도 했고 너무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흥분이 돼서 되게 몸이 되게 부셔지락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금 약간 좀 릴라엑스한 느낌 약간 목욕하고 나오는 느낌? 근데 절대 막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릴라엑스한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사실 소개해서는 되게 기뻐요 근데 이거 약간 제가 지금 원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로 다 강상 표현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어? 태국으로 인사해줘 여인 태국어? 뭐 알려주시면 제가 해줄게요 Is your roommate? 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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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요? 이거 나중에 멤버들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 빨리 먹고 싶어요 마을 기타 삶아지 진짜 뭐지? 어쨌든 뭐지? 뭐지? 러니스트 아니에요 아마도 아마도 바로 혼자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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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모 이 사람 이 사람 그의 생일이 몇 달 전이었어요 생미여서 제가 영상도 올리고 영상 두 개 올렸다 두 비디오를 올렸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영상이 너무 말이... 원래 말이 진짜 잘 됐는데 그때 산책을 너무 오랜만에 하고 풍경이 일단 너무 예뻤잖아요 약간 영상 보시면 풍경이 너무 예뻐거든요 그거 약간 눈이 한 입 팔렸다 너무 예뻐서 두려워 그래서 제 말을 잠깐 못 들은 거예요, 레이라 원래 레이라 진짜 말 잘 들어요 진짜 잘 들 것 같아요, 진짜 작가님이라고 뭐 하나 더 있었어? 하나 꺼졌어 안 돼! 왜 이렇게 이거 좀 해? 하나 꺼졌어요 제 생일 축축합니다 소원 보시고! 소원 보시고! 하나 더 준비한 거야?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요? 대박! 지금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비슷한 노래 이것도 비싸요 우와! 생일이니까 그거 할까요, 얼굴? 아, 진짜로요 초콜렛이 진짜... 너무 탐점이! 오멘에레토 모자입니다! 여러분이... 케이크 먹어요 형이 먹어야죠 나 지금 너무 배불러 네? 나 지금 너무 배불러 아, 그래? 저희 먹을래요 오케이 저 초코 진짜 좋아하는데 와, 얘 진짜 맛있대요 형, 주인공 먼저 먹어요 아, 맛있게 먹어 주인공 먼저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형, 나 이거 초콜렛 싫어 초콜렛 싫어해요? 초콜렛 싫어해요? 초콜렛 싫어해요? 초콜렛 싫어해요? 아니, 이 초콜렛 싫어해요? 초콜렛 싫어해요? 형, 형 먼저 먹어요, 형 제가 먹어줄게요 오케이 훈훈하게 와, 맛있겠다 먹어줘? 네 자 비행기 들어갑니다 이륜 창조 맞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지 니키야, 해주자 그건 니키야, 해줘야지 야, 니키야 생크림 너무 많아 이렇게 날아가, 날아가 저 생크림 다 기름인데 처음에는 아, 진짜? 아, 싫어 싫어해야 돼 몰라 그래서 나 뭐올래요? 비행기는 못 참지 비행기는 못 참지 맛있어? 맛있어 마 뭐해 너 하나 먹을까? 한 입?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불러올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 아, 노래 아, 감미로워, 감미로워 감미로? 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크 형 진짜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2절, 2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크 형 생일 축하합니다 3절 했다 3절 했다, 3절 언제까지 와? 3절, 3절 3절, 3절 아니, 3절 3절은 안 돼? 예 3절은 안 돼?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나 혼자 해가지고 좀 신중했어 5합 G-Zero party랑 혼자 해가지고 신중했는데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그거 여기가 있는데? 형 생일 때 그거 했었잖아요 뉴욕 여기를 도쿄이긴 한데 도쿄이긴 한데 한번 해볼까? 도쿄 없어? 도쿄가 없잖아 래가 없잖아 Lost in Japan 아니, 그러니까 Lost in Japan Lost in Japan이잖아 뉴욕은 아니지만 일단 그거 Lost in Japan? Lost in Japan? Lost in Japan이잖아요? Lost가 아니긴 한데 한번 Lost 해봅시다 아니, 멘탈을 잃어봅시다 이거 조금만 더 멀리서 해야겠다 거울 나... 상관없다 잠깐만 어, 뭐야? 거짓, 거짓 뭐야, 뭐야 어떻게 해요? 야, 왜 이렇게 잘해? 제, 뭐해, 뭐해, 큐 상니, 뭐해, 뭐해 스루카 한번 보여줘요, 뭐해, 형 제이크 형 생일 때 형이 성원이예요 성원은 뭐에요? 모해, 모해, 큐 오케이 상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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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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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맞았어 맞았어 내가 얘가 하지 마 역시 제이크는 서은이 언니가 가지고 간다 그렇긴 하겠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살 됐지? 이제 20살 20살 일본 나이로는 20살 20살 한국에서 21살, 20살 맞아, 맞아 이제 일본에서 성이 된 거예요 그래요? 이제 성이 됐어 축하해요 성훈이한테 어떻게 처음 왔냐, 헤비 주영상인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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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축하합니다 진짜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축하합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링크 보내주세요 오케이 진짜로? 아니, 링크 보내주면 야, 봉인할게요 야, 봉인할게요 한번 보고, 아니야 싶으면 넌 봉인, 그럼 난 장버우윤이 담을게 오! 이제 결제 내용이 결제까지는 미키한테 부동산 보내요 아니, 미키한테 부동산 보내요 미키한테 부동산 보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동산 네 내일도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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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엔젠들이랑 둘 다 와 오케이 저는 갑니다 다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냥 끝나고 먹으려고 저는 도저히 먹으러 갑니다 가? 아니요, 그냥 여기서 도시락 도시락 저는 이미 먹었어요 빠이 맛있었어 먹었어? 리키 빠이 근데 괜찮아요, 먹을 수 오케이, 빠이 이거 V LIVE 팁 좀 주세요 V LIVE 팁이요? 개인 V LIVE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댓글 많이 읽어요 제가 많이 읽으면서 댓글을 먹으면 웨이 모에 큐 한번 해주세요 오렌지 먹어도 돼요 설프라요, 설프면 먹어도 돼요 가져면 되는데 그럼 한 입만 먹어줘요 끝나고 줄게요 이거 저희 저희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맛있어? 티라미수 먹어야 해 형, 비행기 참아요? 형, 비행기 참아요? 비행기 참아요? 로켓 로켓 타고 발사 로켓 타고 발사 로켓, 로켓 타고 발사 로켓, 로켓 타고 발사 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Let's go 리허트 찍자 Peace 오케이 Let's get it Let's get it 오케이 우리 하트 짱 많아 나의 역할 Let's get it 봐봐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제이크 생일 축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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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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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개 물 좀 던져요 거기 물이요? 물이 없어요 여기 옆에 아니요? 먼 건가? 혹시나 하면 어때요? 모모미즈 오케이 형, 혹시 모르니까 모모미즈도 줄게요 그거 맛없어요 얘 맛없어? 그쵸 맛없긴 해 이거 칼로리 많네 나 이걸로 자꾸 라면 끓여가지고 저거 이걸로 라면 끓여가지고 나도 복숭아 냄새나요 자꾸 신대 놨어요 오케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제이크 형 떼줄게요 깜짝아 힙합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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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다 봐요 여덟 응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뭐 안 보여, 내가 해겟았어 리갈떼 첫폰 안 갖고 왔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오케이 이렇게 축하를 받고 갑니다 갑니다 좋네요 정말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멤버도 있고 성운이도 되게 컨디션 안 좋았는데 너무 잘 이겨냈고 잠깐만요 BRB 왜? 마지막에 잘 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러분 성운이 왔습니다 중간에 탈취했는데 예 레츠 가 가지고 왜 하다가? 화장실? 화장실 진짜? 그래서 왜 급하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배가 좀 아파서 잘못 먹었다던데 그러니까요 오케이 네 생축? 근데 12시 지나진 않았나? 8분 지났어 나이! 생일 지났어 이제 8분 지났어요 성운이 이렇게 조금 배가 아프고 막 며칠 동안 그랬는데 콘서트도 잘 마쳤고 내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스테루 그리고 케이크 맛있는데 좀 달아요 그래서 단 거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나? 네 그래도 많이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 오르 엔진 당연히 엔진이죠 근데 메시가 엔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메시 선수가 갑자기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여기 지금 진짜 진짜... 내일 제가 그냥 콘서트 하면 할수록 너무... 진짜 감사함, 뭔가 보러 와주시는 거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 거 같아요 사실 다 오러 와주시는 엔진 분들도 다 되게 힘들게 오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뭔가 그래도 그 긴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저희 보러 와주신 거고 당연히 티켓 또 돈을 내서 와야 되니까 뭐 되게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답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항상 목표입니다 저는 그냥 적어도 이 직업을 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저는 엔진에게 보답하고 정말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 진짜로 저는 그... 뭐라 하지?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느꼈어요, 진짜 빨리 성장을 해서 많이 성장을 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만나서 많이 들어서 여러분, 네 인사함이 아주 pools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이 나라가 항상 비교해서 많이 들어요 B.Y.S. S.P. 가잖아요 이제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해외를 미국이랑 독일이랑 일본 이제 이렇게 세 군데 갔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내년에 가니까 가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엔진분들 만나러 가니까 기대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안 내려놔야 하나? 그리고 맞다 그 저희 스태프분들 중 한 명이 이제 그 콘서트 거기 앞에 나갔었는데 그 버스 이런 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거 있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트위터 막 찾아보고 했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버스랑 그런 거 원래 막 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겨우 작년에나 해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콘서트장은 바로 앞에 막 지나가고 그랬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실물은 아쉽게 못 봤지만 그래도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셀카를 찍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핸드폰이 아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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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늘! 오늘 왜 이러지? 계속 죄송합니다, 작게 아닌데 이렇게 제가 셀카를 진짜 못 찍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된 거 같아요, 조금 진짜 조금 조용히 좀 별로다 이런 거 좀 잘 못 찍었다 그래도 이게 조명이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아무튼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남았는데 벌써 11월 반 넘었네요 연말까지 굉장히 시상식도 있고 정말 근데 시상식을 저희가 뭔가 되게 팬분들 앞에서 한 게 진짜 최근이에요 이렇게 한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마나 그런 시상식 가서 이렇게 엔진분들이나 팬분들 앞에서 하는 원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데뷔하고는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시상식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일단 있는 당장 내일 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진짜 말을 막 엄청 잘 했으면 진짜 이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편하고 싶지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걸로 한번 마지막으로 말 드리면 일단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약간 제가 뭐 오늘 말했지만 샤라 탈 때 약간 울컵을 했었어요, 속으로 되게 감정이 올라왔는데 제가 차를 이제 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호텔까지 가고 뭔가 퇴근을 하는 퇴근길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울컵을 할까? 팬분들 앞에서 울컵을 할까? 사실 저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냥 무대에 서는 거와 노래랑 춤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약간 왜 눈물이 날까? 약간 왜 이렇게 뭔가 콘서트라는 되게 재밌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데서 눈물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팬분들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겠죠 근데 진짜 무대 위에서 저는 되게 잘 보여요 잘 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되게 잘 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뭔가 너무 좋아해 주시는? 응원을 해 주시고 막 되게 좋아해 주시고 뭔가 이런 거 막 생일 축하한다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걸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되게 되게 운이 좋구나 저는 운이 좋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팬분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냥 그냥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또 반면에는 그냥 꼭 보답해야겠다 나는 욕심, 욕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환호성과 뭔가 그런 응원을 보면 나는 저는 진짜 더 크게 더 재밌고 더 즐겁게 응원을 해 주시고 해 주시게 만들고 싶은 뭔가 욕심 이런 그래서 무대 위에서 춤도 더 열심히 추고 싶고 더 잘 추고 싶고 노래나 그런 무대적인 퍼포먼스 이런 거 다 너무 더 더 잘 하고 싶다 그런 대로 전 진짜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냥 민지 분들 더 좋아할 수 있게 더 크게 응원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콘서트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더 기대해 주세요 너무 진전쟁이 많이 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를 V LIVE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의 그걸 제가 차에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조금 즐거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진심이고 정말 오늘 하루는 특히 뭔가 너무 사랑받게 사랑을 많이 받은 날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네 예 근데 솔직히 좀 오랜만이다 개인 분야 그래서 좀 감이 잃었네 감을 잃었어 옛날에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시 감을 올리겠습니다 더 재미있게 V LIVE 할 수 있게 좀 더 자주 오고 네 자주 적응을 시킬게요 이 말 저번에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조금만 읽고 네 네 그냥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엔진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positive 진짜 인생이 진짜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힘든 것도 다 네 항상 저가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고 같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이겨낼 거에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겨낼 거에요 세븐 거에요 어차피 저 그 게임 진짜 많이 썼는데 재밌어요 OZZY 슬라인 OZZY 슬라인 그라임말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라임말이, 예, 그라임말이 이렇게 그라임말이 제이크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거는 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엄마가 지었던 거 저는 제이크라는 이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살면서 제이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제 주변에 그리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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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뭔가 약간 운명인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어쨌든 제이크 네, 나는 제이크 뭐지? 이상한 노래였는데 밖에서 하는 건가? 무섭다 무섭다 이거 들... 이게 아주 잘했다, 맞나? 들리죠? 이런 소리인데 폭등이 있네, 이거 폭등이 있네, 이거 네, 나이스 어디, 어디, 어디 오이 맞아요, 이게 되게 생일 광고 진짜 많이 해줬다고 봤어요 제가 그 퀼터 내렸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appreciate it 진짜 감사합니다 엔진, big hug 제가 다 안 할 수 있으면 알겠지만 big hug Thank you for being Thank you for being Jake Thank you guys for being an engine Thank you guys for being here with me right now Thank you guys so much, I love you guys so much 진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되게 웃기, 재밌는데요 Welcome to Malaysia Hopefully one day We'll be there soon Can you say... Can you use Chinese to say to love you Whiny Whiny 작게 한 번 보세요, 안 돼요 이게 다시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Yesterday is my birthday, Can you s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I love you, Jamie I love you Love you too This is the best 15th of November in my whole life Me too, thank you Thank you guys so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guys so much Love you Thank you 그러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콘서트도 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생일이 지났어요, 사실 그러면 16일 11월 16일인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11월 17일 frail кап처타임 14일 일찍 자야 돼요 1, 2, 3 1, 2, 3 1, 2, 3 음... 1, 2, 3 1, 2, 3 1, 2, 3 다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내 생일 날이 되었어요 지금 내 생일 날이 없는데 12시 넘어갔는데 여러분 많이 여기가 되었어요 모든 교육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일이 없는 네가... 내 생일이 없는 엔진은 미술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오케이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엔진이의 사랑을 받았을 때 콘서트에서 왔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얌어낸 지금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보내주실 수 있을까 진짜 언젠가 고마워요 여러분,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뵈요 love you